안녕하세요. 모티렐마 기동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도 새 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기아의 EV6입니다. 와, 지난번에 시승해보고 차가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래서 계약을 했나 보다. 근데 EV6 지금 계약해가지고 언제 받으려고 계약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사전 계약도 하지 않았고 EV6를 오늘 계약을 했는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EV6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제가 시승하면서 EV6를 좀 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계속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기아 EV6가 출시하는 시점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EV6를 기아의 구독 서비스인 기아 플렉스로도 제공을 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구독으로 한번 타봐야겠다. 사실 저도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EV6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차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지금 당장 구입을 하기에는 앞으로 전기차가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EV6 자체가 매력적인 건 인정. 저도 되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지금 이 차를 구입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SUV에도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 차를 사기는 조금 애매하고 EV6를 한번 지금 이 시점에 좀 제대로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구독 서비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드디어 제가 기아 EV6를 기아 플렉스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구독 서비스가 지금 기아 플렉스가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EV6 이게 9월 초에 공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여기에 EV6 공지가 떠 있었어요. 보면 근데 이거 지금 끝났는데 이 공지가 아직도 떠 있네. 여기 보시면 9월 10일 오전 10시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일정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EV6가 계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상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10시가 되자마자 바로 앱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득딱같이 붙어가지고 저도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래서 저는 EV6 GT 라인에 빨간색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얼핏 듣기로 기아 플렉스가 신차가 투입될 때 인기가 엄청나게 좋다. 금방 예약이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저도 10시가 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는데 진짜 시간이 한 십몇 분 지난 뒤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계속 계약이 돼 가능한 상태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GT 라인에는 차가 재고 없음이라고 뜨지 않고 어스에는 재고 없음이라고 벌써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어떻게 된 거죠? GT 라인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지 않나? 아니면 GT 라인이 차가 좀 더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GT 라인도 밑에 보니까 배송 일정에서는 배송 일정이 마감이 됐다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GT 라인하고 어스가 다 마감이 된 거죠. 와 이거 진짜 만약에 여유를 가지고 접속을 했으면 진짜 못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저는 진짜 딱 12시, 10시 되자마자 들어가서 일단 예약을 했고요. 그리고 배송 일자를 저는 다음 주 월요일로 11시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1시에 오겠죠. 저도 이 기아 플렉스는 처음이어가지고요. 구독 서비스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때 배송이 되는지 분명히 장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사실 구독 서비스에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K7을 3년 장기 렌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3년 장기 렌트 할 때 월 나가는 그 비용이랑 구독 서비스에서 K7을 구독하는 비용이랑 비교해 보면 장기 렌트 쪽이 훨씬 더 싸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더 싼데 굳이 구독 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잖아. 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라는 게 그동안 제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이제 렌트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렌트보다는 분명히 싸거든요. 구독 서비스가.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만에 차를 렌트한다고 했을 때 렌트 비용보다는 분명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렌트로 생각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내 차를, 내가 차를 소유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비용이 비싼 건 맞는데 그런데 장기 렌트의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가 3년을 계약하면 중도 해지가 어려워요. 이거를 양도하기도 어렵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수수료가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어렵다라는 게 꽤 큰 단점인데 실제로 저도 K7을 2년 조금 넘게 타고 나서 이게 조금 질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친동생이 가져가서 탔고 그 차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타보니까 이게 신차들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다음 차를 빨리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또 조금 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EV6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당장 제가 사고 싶진 않아. 그런데 이 전기차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전기차를 좀 제대로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한 세 달 정도 이 전기차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3년이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지 한 달, 두 달 하면 그 가격이 사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격적으로 EV6를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사전에 제가 이제 회원 가입도 하고 또 카드도 등록을 해놓고 했다가 그냥 바로 딱 들어가서 바로 계약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긴 하더라고요. 이거 기아 플렉스 홍보 영상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써봤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게 상세 정보에서 지금 사양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가 조금 보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거 보고는 잘 모르겠다. 가격표를 보면 좀 쉬운데 이거 보고는 어떤 사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조금 그래도 대충 뭔가 있다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메르디안 오디오가 빠져 있어요. 이게 제가 듣기로 정보에 의하면 메르디안 오디오가 들어간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양표에 보면 그냥 식스 스피커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메르디안 오디오가 빠진 건가? 사실 저는 메르디안 오디오의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번에 시승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EV6에 들어있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K8에 들어있는 것보다 출력이 더 높아요. 제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출력이 낮다고 저도 그렇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출력을 좀 높였다고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EV6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부분도 저는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그랬으면 EV6에 메르디안을 넣어가지고 샀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EV6의 사양표를 봐서는 메르디안 오디오가 안 들어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구독 서비스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메르디안 오디오가 안 들어있는 건 어떨까? 궁금하긴 한데 안 들어있는 채로 사버리면 2년이든 3년이든 아닌 차를 팔 때까지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제가 어차피 이거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탈 거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는 메르디안 오디오 없어도 충분히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를 한 두 달 타기 위해서 계약하고 이렇게는 많이 안 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 만큼 사실 플렉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차 대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금방 마감이 될 만큼 정도는 인기가 있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닌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독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독 서비스에 적용된 EV6는 4륜 구동 아니에요. 4륜 구동 아니고 2륜 구동의 롱레인지만 적용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4륜 구동은 이미 시승을 해봤잖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실제로 차를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4륜 구동을 구매할 거예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륜 구동이 가격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일반적으로 해서 K9이 후륜 구동하고 4륜 구동이 있는데 4륜 구동을 선택했을 때는 출력은 똑같은 상태에서 구동계만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차가 더 무거워지고 연비가 떨어지고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평상시에 맨날 연비 나쁜 차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EV6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을 선택하면 연비가, 전비가 조금 나빠지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출력이 다르거든요. 2륜 구동하고 4륜 구동하고 출력 차이가 확 난단 말이에요. 앞쪽에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4륜 구동을 선택하게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일반 다른 차들에서 승용차에서 4륜 구동을 선택하는 거랑 이거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4륜 구동을 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몇 달 정도 타볼 거기 때문에 4륜 구동 아니어도 괜찮고 사실 후륜 구동도 좀 궁금했거든요. 이미 4륜 구동은 타봤으니까. 그래서 후륜 구동도 한번 타보고 또 영상으로 시승기도 한번 찍어서 또 차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그럴 목적으로 타기에는 구독 서비스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구독 서비스는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중고차 렌트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제가 어떤 차를 타다가 다른 차로 바꿔 타려고 할 때 그 차가 중고차 남들이 타던 차 재고가 있는 차를 받아서 타게 되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차 장기 렌트는 처음부터 내가 신차를 고르고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선택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타던 차 중에서 제가 골라서 타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매력이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EV6가 기아 플렉스에 딱 투입되자마자 제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차인 상태에서 받는 거거든요. 이 점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구독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차가 신차로 투입될 때 그때 기다렸다가 빨리 계약을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면 신차를 얼마 정도 타보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컬러도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 문스케이프 매트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지금 GT라인이랑 어스랑 월 구독료가 30일 기준으로 99만원 똑같거든요. 그래서 GT라인이 원래 더 비싼데 그렇게 봤을 때 GT라인을 선택하는 게 이득 아닌가. 사양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문스케이프 매트도 같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실 문스케이프 매트를 선택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요거죠. 요거. 요거 문스케이프 매트거든요. 근데 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아마 내 차를 샀으면 요걸 골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런웨이 레드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이 도로에 좀 빨간색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도 있고 원래 빨간 차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 사실 선택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스포츠카면 모르겠는데 근데 어차피 이 차는 제가 계속 탈 것도 아니고 몇 달 타다가 반납을 할 거니까 그러면 빨간색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빨간색을 골랐습니다. 요런 어떤 실험적인 것들을 테스트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제 생각에도 만약에 아예 그냥 어차피 내가 어떤 차를 탈 건지 정했고 그 다음에 그 차를 구입해서 오래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독 서비스는 별로 맞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구매를 하시든 리스나 렌트를 하시든 그쪽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구독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얘는 주행 거리에 제한이 없어요. 3년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계약 사항이 1년에 2만 키로로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만 키로 3년 뒤에 6만 키로가 넘어가면 넘어간 키로 수만큼 돈을 더 내야 돼요. 근데 구독 서비스는 주행 거리에 제약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 동안 이 차를 가지고 10만 키로를 타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한데 매력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승차도 꽤 많이 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 차를 많이 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한 달 내지는 두 달 동안 진짜 막 기를 쓰고 제가 이 차를 좀 많이 타가지고 주행 거리에 뽕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일주 한번 해야 되나? 그리고 지난번 보도자료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가 서비스로 무제한으로 충전할 수 있는 카드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 11만 원이에요. 부가 상품의 EV 충전 카드 무제한인데 11만 3천 원 그러니까 11만 3천 원짜리 카드를 구입하시면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만 3천 원이면 제가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 못 타도 20만 원은 타거든요. 그렇게 많이 안 탄다고 봤을 때. 지방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전기는 좀 싸다고 하더라도 11만 원이면 그런데 제가 작정했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일주 해보겠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이거 11만 원짜리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진짜 전국 다니면서 무제한으로 충전해가면서 한번 주행을 해볼랍니다. 어떤 결과가 날지.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차가 단점은 이 서비스가 서울하고 부산만 되는데 부산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서울 가서 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있는 쪽에서 지금 차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날 차를 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사양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사양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그날 한번 차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V6 다시 한번 어떻게든 한번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질렀죠. 아 이거 GT는 진짜 이쁘다. 이번에 이거 한번 타보고 마음에 들면 GT는 사야 되나? GT도 구독 서비스에 들어갈래나? GT도 구독 서비스에 나오면 하고 싶은데. 이런 스포츠카는 진짜 구독 서비스를 하면 진짜 좋겠다. 스포츠카 맨날 타는 것도 아니니까 한 한 달 정도 열심히 타면. 그래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